자 토마토 베이직 교재 유닛 3과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장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램프가 양쪽에 있는데 일단 이 사진에서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램프가 양쪽에 있다 할 때 양쪽에 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죠 on either, either 둘 다 되고 both 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each 라고 해도 되고 근데 여기 뒤에는 좀 달라요 여기는 side, 그 다음에 sides, 그 다음에 여기도 side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or 하면 어디 어디 양쪽 이렇게 할 때 용어로 on either side, on both sides, on each side 이 위에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양쪽에 할 때는 on either side, on either side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램프가 이렇게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침대를 여러분 정돈할 때 make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침대를 정돈하다는 make 그 다음에 have been은요 그 다음에 have been은요 are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에서는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동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has been은 is, have been은 are 이렇게 그 다음에 위치에 있다, 놓여있다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표현들이 지금 여기는 이제 position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situated 이것도 참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외우시더라고요 아마 그 situation 이런 단어 때문에 아마 쉽게 외워지나 봐요 그런 단어들이 이제 예전에 많이 외워서 그런지 situated 해서 위치되어 있다, position 그 다음에 placed, 그 다음에 뭐 put, 그 다음에 set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디에 놓여있다, 위치해 있다 할 때 has been positioned, has been situated, has been placed, has been put, has been set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 표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pot은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 pot 자체가 냄비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화분도 돼요 여기서 꼭 flower pot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pot 이렇게 해도 화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 against라는 전치사는 여러분 딱 붙어있거나 기대어있는 이란 뜻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분들 있잖아요 화분들 보면은 이렇게 벽에 이렇게 지금 붙어있잖아요 뭐 완전히 붙지 않더라도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flower pots are against the wall 이렇게 하면 화분들이 벽에 이렇게 붙어있거나 뭔가가 기대어있을 때 against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장 보세요 the office chairs are unoccupied 이 unoccupied는 여러분 참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occupied라고 한 건지 unoccupied라고 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순간 방심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이 파트 1 같은 거 시험장 가서 푸실 때는 절대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이제 뭐 파트 5 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파트 1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unoccupied, occupied 이거 순간 하나 놓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의자들이 비어있답니다 비어있다 사람이 안 앉아 있을 때 unoccupied 혹은 같은 말 하나 쓰면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래서 the office chairs are not taken 이렇게 되고 the office chairs are unoccupied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서 연습했죠 plant 발음이 여러분 이 plant는 공장이란 뜻도 있고 화초란 뜻도 있잖아요 근데 발음할 때 plant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plant 이렇게 길게 가셔야 돼요 plant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을 여러분 흉내를 잘 내세요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서 알아야 되니까 듣기 할 때는 소리가 a plant 이렇게 a plant has been situated has been situated 아까 했었죠? 놓여있다 위치해 있다 여기가 여러분 in the corner 이제 여기 건물 모퉁이 할 때는요 예 on이나 at을 씁니다 예 on이나 at을 쓰니까 비교를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in the corner, on at the corner은 다른 말입니다 예 이거는 구석에 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이잖아요 예 in the corner, 여기는 on the corner, at the corner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a bridge, spans, 그 s 발음 뒤에 피는 된 소리 그 span은 이렇게 가로지르답니다 그 다음에 이 a body of water 이라고 하면 이런 뭐 물에 몸통 이러는 분 없죠? 예 a body of water 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강, 그 다음에 그 바다에 그냥 거기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리가 이제 이렇게 쭉 가로지르고 있는 그냥 강이나 바다 일정 부분을 예 a body of water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pan 이라는 동사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a bridge, spans, 이건 진행형으로도 안 나와요 예 발음이 그냥 현재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a bridge, spans, a body of water 예 문장을 하나 외우면 더 좋겠네요 a bridge, spans, a body of water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some furniture has been placed 아까 했죠? has been placed, has been located, has been situated 이렇게 자꾸 반복 자 이 단어가 여러분 은근히 어려워요 우리 현장 강의에서 이제 수강생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근데 patio 이렇게 하면 아는데 perio 이렇게 하면 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소리 값을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perio, patio 이렇게 그 perio가 여러분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on the patio 하면 이제 그 테라스에 놓여있다 라고 할 때 some furniture has been placed on the patio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중요하죠 예 요것도 아주 중요한데 자 일단 이제 요기 좀 지울게요 자 그 우리가 stack 하고요 발음이 이제 여기 T가 된 소리 stack, stack 아니에요 물어보면 stack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stack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같은 단어가 파일 이거는 명사일 때는 더미에요 이게 쌓아 놓은 더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로 in a pile 이렇게 쓰면 이게 한 더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썼잖아요 in piles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걸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왜 in a pile, in piles 이렇게 표현하는지 파일이 여러 개 근데 왜 in을 쓰냐면 여기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만약에 지금 과일들이 이렇게 있으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쌓여 있으면 여기 과일들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파일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원어민들은 보통 이렇게 보는 대로 묘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in a pile 인거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파일 안에니까 그래서 여기가 in a pile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냥 그대로 보고 말하는 거에요 in a pile 그지 근데 이게 여러 개 있으면 in pil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냥 이렇게 무더기 무더미로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쌓여 있다 더미, 더미, 더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some fruits are stacked 이렇게 되고 pile 이렇게 되고 in piles 그러면 사진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중요한데요 the cars have been lined up 하면 이렇게 줄 지어있다 자 요거 in 여러분 이것도 단복수 구분 하셔야 돼요 in a row 하면 이게 한 줄 예 한 줄이 되겠고 그 다음에 in rows 하면 이렇게 줄줄이 그죠 줄줄이 그 다음에 여기 have been lined up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수동태 표현이에요 수동태 그 중에서도 이제 현재 완료인데 똑같습니다 파트 1에서는 is pp, are pp, has been pp, have been pp 예 요거는 똑같다 라는 거 그러니까 has been은 is, have been은 are 이렇게 똑같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